기탄아 미안해 얼굴 치워요 경고샛 해겁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병원으로 출발하시죠 연민정 씨 방금 해고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죠 가시죠 회장님 미안해 수연아 나 때문에 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미안해 수연아 정원아 바보같이 말 안하면 넌 좀 몰랐을 것 같냐 국철아 참 미안해 기다리고 있을게 꼭 사라의 뇌국철아 약속할게 약속할게 네 감사합니다.